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유튜브 댓글에 질문이 나와서 질문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사실 제작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녹음하는 거죠 제가 편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하는 거니까 글로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글로서 표현하는 것보다 목소리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제 스타일을 명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떤 표현의 뉘앙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느낄 수도 있고 저도 편하고 글로 표현하는 거 조금 느낌을 살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소프트웨어 교육업체의 양아치짓이라고 해서 제가 이런 글을 글이 아니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보면은 혹시 부트캠프 가만 갔다 오고 교육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언급한 게 있는데 업체를 언급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걸 보신 거예요 닉이 수레기님이신데 네 수레기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그냥 실리콘밸리 이쪽에서 교육을 부트캠프를 나오고 보통은 이제 취업을 해서 경험을 쌓고 이렇게 오면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유튜버님도 학원 나오시고 최소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유튜브를 하시니까 차라리 최소한 그 정도만 되고 현업 경험이 있는 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하면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아 그래 그래 현업을 아는 사람이 가르치니까 그걸 디스를 하지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현업을 안 한 사람이 그냥 학원만 갔다 왔다고 해서 실리콘밸리 교육을 옮겼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 이렇게 강사 프로필을 봤죠 근데 이제 봤는데 회사 다닌 이력은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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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지금은 다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자주 보진 않으니까 그때 광고 보고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 본 게 다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들었다고 홈페이지 하나를 게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냥 어디서 파는 거 있죠 파는 거에다가 자기 코드 조금 넣어서 좀 이렇게 하는 거 실제 서비스도 안 되는 거를 만들어 놓고 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러니 널 가르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 앱이라고 봐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이게 파는 거잖아 그러면 404페이지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죠 꼼꼼하게 눌러봤죠 소스 코드 스타일도 보고 봤더니 이거 완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전부 자기 소스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자체가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온다고 해서 그걸 아무런 어떤 스펙이나 자격 없이 개발하는 게 맞는가 근데 더 문제는 그 교육기관이 지금도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존재하고 투자자를 통해서 또 괜찮은 어떤 되게 괜찮아 보이는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강사들이 그래도 뭐 좀 현업개발자들이 생겨났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은 너무 그런 게 좀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신종 양아치 짓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업체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궁금해 하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 부트캠프만 갔다고 교육하는 곳 코드 뭐 땡땡땡땡 맞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아마 조금 이렇게 업체들을 좀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맞다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근데 거기 말고도 그냥 이게 교육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양산형? 그냥 강사 계속 달라지고 로테이션 막 돌고 강사는 그냥 소모품인 거야 전 사실 그것도 되게 속상해요 강사를 소모품화하는 것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사들이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떤 A교육기관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A교육기관이 있으면 거기에서 소속 강사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해주고 이 강사가 여기 대표 강사 이런 느낌의 강사는 보통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강사를 믿고 갈만한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 되게 좋으면 모르겠는데 요새 후기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비싸고 별로 좋지 않다 팀노바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소수로 가르쳐요 한 클래스당 제한이 딱 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왜 그런지는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 강사들이 솔직히 넘사벽이죠 제가 취업하는 법부터 이력서 쓰는 법 그 회사 들어갈 때까지 제가 다 봐줘요 근데 제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나름 되게 잘 나갔는데요 그 저 엄청 좋아하는 그 대표님들 많고 나름대로 굉장히 그 CTO 제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처럼 물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학력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팀노바를 만든 이유가 고졸들 또는 이렇게 전문대 친구들 저도 디지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 좋은 스펙의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득을 취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서울대 나온 친구들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팀노바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자 근데 약자지만 약자라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옆에서 막 뭐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예 진짜 찢어지게 못 살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설프게 또 약자면 의미가 없어요 어설프게 서민이면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 되면은 내 아는 형 같은 경우는 무슨 아파트 제공해주고 임대주택 있죠? 공공임대주택 그분은 완전 똥꼬 찢어지게 가능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해줘도 어설프게 몸 멀쩡하고 그런데 단순 학력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노력을 보여주셔야죠 몸이 멀쩡하잖아 일단 아직 젊음에 열정도 있고 너무 힘들 거야 요새 왜냐하면 대학교 정상적으로 나온 애들도 이제 힘드니까 아무튼 그런 친구들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죠 근데 이런 노하우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 물어보면 안 숨겨요 저는 제 노하우를 숨긴 적이 없어요 다 그 시기에 맞게 해줍니다 프리랜서 한다는 친구는 계약서 다 봐줬고요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다 알려줬고 그리고 이직하는 친구들 그리고 연봉 협상하는 친구들 졸업 이후에도 돈 하나 안 받고 그냥 도와줘요 왜냐하면 제 후배이기도 하고 제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출신 애들이 어디 가서 인정받으면 결국에는 그거 다 팀노바 어떤 덕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항상 제가 여력이 될 때만은 항상 친구들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내가 안 붙으면 200 오를 해가 막 400씩 올라요 연봉이 그게 말이 200이지 사실 굉장히 200 차이 크잖아요 뭐 진짜 여름휴가 좀 떵떵거리게 다녀온다고 치면은 친구랑 아니면 연인이랑 같다면 200은 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멋지게 1년에 한 번 가는 휴가 좀 멋지게 갔다 와도 되지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래서 좀 좀 아무튼 안 좋은 교육기간이 많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이건 말씀드리는데 X 보고 막 돈급이다 아니다를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안 좋은 그런 게 있어요 돈이 비싸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데 저는 저는 그 제대로 이렇게 다 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팀노바에 여러분들이 뭐 1년에 예를 들어 천만원 쓴다고 칩시다 그럼 천만원 썼으면 저는 연봉이 그만큼 받게끔 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제 노하우까지 다 알려줘서 지금 여기 고졸 친구들도 요새 못 가도 삼천대 초반 가요 삼천대 초반에 삼천대 중반 가거든요 고졸들이 그러면은 보통 고졸들이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1800에서 2200, 2300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거의 천만원 이상 천만원 이상 이득을 보는 거예요 준범이란 친구는 이제 해외에서 대학 나오고 나서 한국에선 3000대 한 중반 정도까지 생각을 했대요 개발자로 커리어 전환 하면서 근데 중범위는 5000대 초반으로 갔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그런 평균 대비 보통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도 되게 좋아하시죠 대부분이 투자 대비 성과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슬로건을 거는 거죠 우리가 취업보장 해줄게 틴노바는 취업보장 해줘요 여기 수료했는데 취업 못하면 제가 다 이제 해드립니다 아무튼 취업 못한 경우가 없어요 근데 보통 제가 딱 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건 진짜 틴노바 맨날 칭찬하다 끝나니까 그건 이제 그만하고요 다른 영상 보시면은 잘 아실 거고 아무튼 요런 양아치즈 요 영상 한번 보세요 아까 올렸어요 조회수 98에 되잖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 틴노바가 힘든 이유라고 이제 아까 올렸는데 오우씨 좋아요 폭발인데 생각보다 많이 누르셨네요 이제 준우박님 박준우님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나니 그냥 이제 틴노바 힘든 이유가 꼼꼼한 코칭과 다른 친구들과의 서로 이제 비교하니까 스스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를 보시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영상을 보고 나니 틴노바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네요 다른 국비지원 학원들이 상향평준화 되기 전에 얼른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국비지원, 그러니까 틴노바가 사라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틴노바 같이 어떻게 보면은 하이엔드 그런 조금 더 힘들더라도 하이엔드 개발자로 키워내는 곳이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등록을 안 할 때 그 다음에 국비지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국비지원 학원들이 이왕이면 무료가 좋잖아요 동일 퀄리티라면 그래서 그 학원들이 이런 유료로 배울 수 있는 틴노바만큼 상향평준화 돼서 그때가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굳이 교육기관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잖아 무료로, 이왕이면 무료로 갈 수 있는 친구들 가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유료로 이렇게 하는 거 하느니 차라리 제가 잘할 수 있는 다른 일들 잘하는 거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 한 틴노바 교육기관 선택하기 전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세 개 중에서 지금 하나 선택한 거거든요 다 되게 괜찮은 위치였어요 그런 것처럼 보통 저는 뭐 하도 특별히 이렇게 재능이나 이렇게 하는 걸로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일반 개발자가 될 수도 있었고 프리랜서로도 어차피 잘 나갔었고 아니면 회사 차 한 네 개 중에서 고른 거 같네요 틴노바를 교육기 근데 뿌듯하긴 해요 이제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고 좀 힘든 건 좀 있어도 뿌듯하긴 해요 그 취업회에서 그 친구가 자신감 있는 마지막 그 표정 있잖아요 그 취업하고 난 다음에 특강 올 때 그 자신감 있는 표정이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가끔 이제 좀 싸가지 없게 한 애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되는 것과 자만심이 되는 것과는 한 끗 차이잖아요 가끔 이제 조금 재수 없게 한 애들이 좀 있어서 혼내요 그런 친구들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그 취업하고 이제 워낙에 이제 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취업시장에 나가서 사랑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받는 게 면접관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많이 붙고 내가 선택해서 가니까 회사를 이런 영광스러운 결과가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죠 아무튼 그래서 형제야 되게 얼른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상환평제가 돼서 이런 무료로 들으라고 그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안 올 수도 있고요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비 글쎄요 무료교육이 그렇게 성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만 채우면은 저렴한 강사 쓰기 좋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르바이트 생활하다가 청년 내일 배움 공제라는 제도를 뒤늦게 아셨대요 뒤늦게 알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2년 동안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꼭 들어오고 싶대요 2년 뒤라면 꽤 오래 걸리겠네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응용 1단계에서 응용 2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할 경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건가요? 아니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가르쳐주는 건가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요거네요 결국엔 응용 1단계에서 응용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이건 아예 응용 1단계와 응용 2단계의 시스템에 대해서 잘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용 1단계에서 응용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은 응용 1단계에서 길어지죠 수업이 보통 이제 아웃풋이 딱 알아요 학생들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요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럴 때까지 조금 더 응용 1단계가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길어진 친구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 꽤 있는데 뭐 철용이, 선용이, 선용이도 좀 길어졌었고 근데 보통 못 올라가는 경우는 없는데 수업이 길어져요 아니면 응용 1단계 하다가 기초로 다시 2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좀 심각한 친구들 거의 열의 한 여덟은 이렇게 다 제대로 가고요 한 열의 한 두 명에서 한 명 사이는 이렇게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기초까지 다시 보내는 경우 왜냐하면 2월이 돼도 이렇게 좀 확실한 가격을 만들어야 될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되게 야무져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여기도 보면, 팀노바에도 보면 뭐 성균관, 한양대, 서울대, 연고대 뭐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고 뭐 진짜 똑똑한 애들 많아요 그 유난히 많은 학교가 그 어디지? 디지스트인가? 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뭐 여기 친구들 여기 전공자 친구들이 여기 한 3, 4명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얼굴 아는 친구는 2명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들 중에서 되게 똑똑해요 얘네들 확실히 똑똑한데 그 중에서 한 친구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2월을 4번 당했어요 이건 가장 극단적인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 근데 문제는 조금씩 좋아져요 근데 이제 굉장히 사차원스러운 게 좀 있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회사가도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재들을 다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업할 때 수업 자체를 그 친구를 위해서 뭐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활용을 잘 하거든요 아니면 소모인 같은 데서 영상을 찍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모습 자체를 좀 객관적으로 보게 해서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친구처럼 기초에서는 2월을 보통 우리가 야무져질 때까지 시키는 편이고요 좀 완벽주의가 심해요 팀 노바가 딴 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기초에서 2월 되는 거는 여러분 돈 안 들 텐데 응용 1단계에서는 2월 되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응용 1단계에서는 2월을 막 많이 시킨다기보다는 진짜 안 되는 경우 진짜 이 상태에 올라가면 응용 2단계 가서 고생하겠다 싶을 때 보통 이제 강사의 판단 아래 지금 기계인간 팀장님만 가르치니까 응용 1단계를 뭐랄 제가 응용 1단계를 할까 하다가 지금 응용 2단계 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너무 붙이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지금 응용 1단계는 기계인간 팀장님이 거의 다 봐주시고 계신데 음... 기회를 더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수업료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왜냐면 1대1로 다 봐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응용 1단계는 거의 그 시간만큼 그 친구한테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업료가 안 나오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응용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한 길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회의 문제는 아니에요 좀 길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응용 2단계를 갈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 가르쳐 주는가요가 많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 응용 2단계 설계가 길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은 아 이게 커리큘럼이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게 정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이제 팀루바 작품을 미세하게 보시면 1기 때 2기 때 3기 때 정말 미세하게 더 좋아지고 미세하게가 아니고 대놓고 좋아지고 있어요 작품들이 예를 들면 1기 때 주로 만들었던 작품이 채팅이나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카카오톡 같은 느낌의 어떤 앱을 만들었다면 2기 때부터는 약간 영상 스트리밍부터 해서 뭐 AR VR 또는 뭐 이런 영상 처리 영상 처리 같은 걸 좀 했다면 3기 들어서 요즘은 뭐 이더리움 뭐 토큰 발행을 한다든지 블록체인 실제로 이제 테스트넷이라도 그렇지 메인넷으로 옮기면 그냥 그냥 그 실제로 토큰 처럼 기능을 하죠 그런 것부터 영상 스트리밍 부터 뭐 VR AR 게임 심지어 지금 만드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 3차원 게임을 만들고요 2d 게임 액션 게임 만든 친구도 있고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내가 돌아버리겠어 내가 지금 공부할게 많아서 얘네들 원래 게임공학과라 게임도 옛날에는 만들고 그랬었는데 워낙에 장르가 많아지잖아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 추가 코칭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는데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어 좀 워낙 제가 극단적이고 좋아해서 그런가 좀 이렇게 할거면 막 장인정신 막 이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거면 정말 말도 안되는 수업을 얘네들한테 해주고 싶어 어 막 그래서 알고 나면 지나고 나서 어 우리 다시 돌아봤을 때 아 너무 좋은 선택이었다 팀너방 온거 후회하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 소망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이 친구들 밀어주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유동적이에요 커리큘럼이 사실은 그래서 어 이렇게 정해진 걸 가르친다기 보다는 유동적인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설계가 옛날에는 좀 에이 얘네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 하고서 뭐 4주 5주 정도 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학생한테는 어떻게 더 좋은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많이 느니까 아는게 많으니까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 좀 제가 많이 연구했던 것도 알려주고 하면서 하다보니까 또 10주 10주 되고 요즘은 15주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개발은 똑같이 10주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어 한 10명 하면은 거의 한 명 정도는 좀 길어져요 그런 친구들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왜 길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본인들이 조금 떨어진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어 보통은 좀 힘들어 할 뿐 큰 불만 없이 하긴 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엔 그 기준에 맞춰서 나중에 엄청 잘해줘요 지금 이런 아주 좋은 성과 낸 친구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성운 이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설계가 진짜 길었거든요 어 되게 길었는데 저는 그렇게 긴 지도 모르는데 얘는 뭔가 되게 어설픈 거야 항상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서 이래서 이런 추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핀트가 약간 어긋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성운아 너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이런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가 너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일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좀 보고 좀 코칭 해주는데 좀 다른 친구보다 두 배 정도 더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개발 오지게 잘해요 진짜 그 시간들이 참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 개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말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아 제가 좀 수다장 인가봐요 진짜 답이 없어서 어 한가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이거죠 결국에는 기회를 주냐 아니면 계속 가르쳐 주냐 이거죠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렇게 못한다고 내보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못해서 내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가 내보내는 기준이 안할 경우 그러니까 돈 아깝잖아 지금 여기 등록금 싼 것도 아니고 비싼 돈 주고 오는 만큼 가장 프리미엄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그 목표치에 어 저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기 위해 하는데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사실은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뭐 이런 여러가지 케이스를 다 이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